하나님 말씀 10편 2편 말씀입니다 10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줄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죽기에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요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요호를 경유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신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요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요 인간의 근본되는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탕과 지옥 배경 아래서 참된 행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글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글소를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신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보내 주신 그 글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비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 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버릴 것과 취할 것 또 예틀과 세틀 여기에서 참된 버려야 될 것 예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틀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틀을 버리고 또 세틀을 취하기만 하면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틀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께 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문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소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서도 헛된 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와 원망 염려 두려움 또 자기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면요 우리는 먼저 새로운 무엇인가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옛 틀에서 새 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옛 틀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인 성령충만 이 새벽부터 하루의 모든 삶이 성령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어 없어서 시간시간마다 성령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새 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유한봉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참된 응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졌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한평생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원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정상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새틀의 인생에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눈을 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온종일토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온종일토록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린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셉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응답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애급에서 출애급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전교개혁을 이룬 이 루터는요 최대교회 이래 1500년 만에 응답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오늘 본문 2편 8절에 보니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가는 생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영적인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237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237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주가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글소를 누리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